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오의 템백어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엘리트 교복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이 형제 엘리트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750원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패션 기업들에 대해서 이 3분기 실적이 걱정이 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 이상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형제 엘리트, 1820원으로 지금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앞으로 또 3분기 실적이 관건이 되겠죠. 저희 전문가님께 향후 대응 전략 여쭤보고 올게요. 네, 1750원 단가이시고요.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슈도 있고 이세경영 이슈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런저런 이슈로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차트 펼쳐놔 보자면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고점 자리가 2023년 고점 자리가 형성되어 있고 22년 고점도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가격이 매수하신 구간대 자리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지지하고 가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깨지면 좀 고민스러운데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맥스 저점 지지 바닥 자리가 여기 상한가 들어갔었던 24일 날 1683원인데 이 근처 자리도 해당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갭으로 떠 있는 구간, 이 공백 자체가 거의 저항 자리가 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돌리면 한 번은 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여기 상한가 들어가서 1683원 자리에 대한 강한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천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추이상으로는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거래가 좀 안 붙어요. 2천원 이상 가려면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거래 안 붙어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게 2천원 단가이긴 한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거래가 아침부터 붙어주면 가는 거고 내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흐지부지하다 싶으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거래만 붙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유튜브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제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만 3,15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상황 보자면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12.51% 오늘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제이오. 이 반도체 EUB 펠리클용 CNT 멘브레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두 자리 때 강한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에서 본전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진단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진단 펼쳐주실까요? 네, 추가 매수 생각이신 건데 매물벽 자체가 지금부터 생겨요. 2만 원 근처 자리가 매물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 자리예요. 차트 전체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올라오고 나서 여기 2만 원 근처, 여기 2만 원 라인이에요. 줄 끈 게 여기 라인인데요. 저기 앞에까지 해서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힘겨루기가 좀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쭉 올려 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할 건데 우선 여기서 과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현재 주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은 애매해요. 애매하고 원래 깨졌다가 계속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이런 경우는 이 고점 자리까지, 바닥이죠. 바닥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미리 하셨어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2만 원 근처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새롭게 진입을 했다는 거. 1차 상승은 끝났고 지금부터 2차 상승이 필요해요. 지금은 올려 치다가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시간 싸움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뭐 한 길면 한 1, 2개월 정도 아니면 짧게는 몇 주간의 횡보 기간을 거쳤다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얘가 진짜 간다면 2만 3천 원까지는 금방 갈 거예요. 금방 갈 거라서 굳이 팔지 마시고요. 올려 치면 그래도 2만 5천 원대 이상 가는 거 보고 대응하세요. 아셨죠?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니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 5백 원, 3만 원 선이 넘어가시고요. 또 1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2.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만 7,890원 선에 거래 중인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 중장기로 길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첫 번째로는 추가 매수 여부가 궁금하시고 두 번째로는 소폭이라도 익절이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좀 보겠습니다. 3만 원 정도씩요? 15%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이슈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슈가 좀 붙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고요. 우선은 주가는 기다려 보시면 한 2만 원대 초반, 2만 3천 원, 많게는 2만 4천 원 이 정도까지 적게는 2만 2천 원부터 해가지고 반등 포인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만 3천 원 전후로 보시면 돼요. 반등은 있을 건데 그 이후부터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차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보통은 돌려 세우거든요. 그 자리가 한 2만 3천 원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올라갈 점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한 2만 3천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두껍게 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사실 3만 원까지 가기가 굉장히 조금 버겁기도 하고 3만 원 자리를 항상 체크, 이 자리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차트 추위 보시면 바로 이 자리 있죠. 여기 고점 자리, 또 여기 고점 이런 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다음부터 이거 조심하세요.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와 다시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전고점 자리가 항상 그렇지만 저항선 자리가 돼요. 떨어질 때도 저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 가능한 상황 보시다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도 그렇고. 가다가 또 못 가거든요. 저 근처 자리가 항상 저항 자리가 돼요. 자주 그래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추세 라인의 하단 자리도 완전 깨버렸어요. 근데 이때 사실 손대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돌려세우긴 할 거예요. 시간은 걸려도 돌려세울 거예요. 돌려세우면서 2만 3, 4천 원까지는 올 건데 문제는 3만 원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3만 원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돌려세워서 2만 3, 4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일단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2만 3, 4천 원밖에 안 보여요. 여기까지 보고 우선 대응하시고 다시 이 가격이 온다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단가 낮추는 전략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포트폴리오만 가지 않는 건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SOS 진단 아직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한화 손해보험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5,488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주가 차트 확인해봐야겠죠. 지금 시각 한화 손해보험 약 2%대 강세 보여주면서 5천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단기 저점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본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입절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우선은 차트 분위기, 차트 상황 보면 바닥 라인 인식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얼추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림이 나름 근처 포착은 좀 됐습니다. 빠지더라도 크게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돌려세우게 되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한 번 슈팅 나왔다 떨어질 때 조심하셔야 될 가격들, 어디 가격들? 고점 찍었었던 이런 가격들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매수하셨던 구간 자체가 그 라인이고요. 그 라인이 이탈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선 뺐다가 다시 잡던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이탈하면 일단 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살짝 깼다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든가. 뭐 단계가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깼죠. 근데 이제 추이상으로는 다시 한 번 돌리는 추세가 오늘 나오고 있고, 금요일부터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별 문제 없이 올 겁니다. 다만 이제 5,500원대 위로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 오면 다시 한 번 연락주세요. 특별한 건 없네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